안녕하세요. 패드의 미이입니다. 오늘은 패드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저희 집 고양이를 그려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저희 고양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색을 우선 간색으로 묻혀주고 저희 집 고양이인데요. 음... 이름은 난도예요. 이제 한... 한 살하고도 3개월 됐어요. 엄청 시크한 고양이랍니다. 만지는 걸 엄청 싫어하고요. 하지만 엄청 활달해서 여기저기 잘 다녀요. 음... 색깔은 검은색이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검은색보다는 이렇게 회색 계열로 작업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망토 입은 것처럼 검은색이 등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스크랑 망토 입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음... 실제로는 엄청 귀여워요. 음... 그리고 볼터치를 한번 해줄게요. 음... 여자애라서 음... 되게 수줍음이 많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의사표현이 되게 분명해서 안으려고 하면은 금방 5초도 안 돼서 품에서 떠나려고 했어요. 저희 집 넨도구요. 음... 엄청 엄청 애정하는 저희 집 양이랍니다. 이쁘죠? 저만 이쁜가요? 넨도랑의 에피소드가 몇개 있는데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네 오늘의 넨도 그림만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앞으로 뭔가 에피소드가 생기면 이렇게 그림을 올려볼게요. 지금까지 화가의 뮤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